자세히 옆에는 우리 이성만 국회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성만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고생은요. 당일에 겪어낼 일이죠. 지난주에 검찰 조사를 받으셨습니까? 네, 검찰 조사 5월 19일 날, 금요일 날 받으셨습니다. 금요일 날, 몇 시간이나 받으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9시부터 시작을 해서 밤 10시 20분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조서 쓰는 것까지 포함해서 한 13시간 정도 받았죠. 다른 사람에게서는 많이 안 받으신 것 같아요. 20시간, 21시간 받았다고 다 어떤 걸 여쭤봐도 되겠어요? 어떤 내용을 조사받으셨는지? 그러니까 주로 혐의 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받았고요. 크게 혐의 사실은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100만 원을 줬다. 누구한테? 이정근 씨한테. 이정근 사무 부정장. 이정근 100만 원을 줬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정근 씨가 그렇게 진술을 해요. 그러니까 녹취록에 나와요. 자기 개인적으로 쓰라고 줬다.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기억은 안 나는데 내가 썼다거나 아마 개인적으로 생활비를 쓰라고 준 것 같다. 녹취록에 그런 게 나와요? 네, 녹취록에 그게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인은 이제 천만 원을 제가 이제 말하자면 이정근 씨한테 전달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전달한 사실이 없다. 근데 이제 그거와 관련된 녹취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일 줄게, 내일 10시에 보자. 내일 내가 돈, 돈 내일 10시에 줄게. 이렇게 한 대화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녹취록을 근거로 해서 내가 그 다음날 만나서 천만 원을 줬다. 이렇게 이제 검찰이 주장하는 건데 내일 줄게라는 그거 한마디 같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일 줄게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애들 키우면서 아, 이 놈의 새끼 죽이고 싶다. 이게 살인의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귀여우니까 그걸 강조하는 표현으로서 이렇게 되듯이 그렇죠.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당시에 이정근 씨가 계속 자원봉사자들 밥값이나 이런 경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고 그래서 야, 그래도 내가 돈을 두거나 뭐 이럴 수는 없다. 내가 전달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요구해서 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럼 내일 오전 10시에 보자. 내 돈 줄게. 내일 오전 10시에 보자. 하고 단판을 지은 겁니다. 돈을 줄 수 없다라고. 아, 다음날 10시에 만나서. 그리고 상식적으로 봐도 아니, 돈을 줄 것 같으면 은밀한 시간대에 아침 7시에 주든지 밤 9시에 주든지 뭐 그렇게 남들이 안 보는 데서도 돈을 주는 거지 아침 10시면 캠프에 사람들이 다 출근하고 또 지지자들이 와서 서로 같이 대화하고 그런 시간 아닙니까? 캠프에 가서 만나셨던 거예요? 그렇죠. 캠프에서 만나서 좋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내가 뭐 10시라는 시간을 선택을 해서 했겠느냐 그건 말이 안 되고 가서 내가 자꾸 나한테 돈 요구하는데 그러지 마라. 소홍용길 대표 당선이 중요한 거지 좀 도무지 얘기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항변을 했고 그럼 검찰이 뭐라 그래요? 그 점에 대해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제시한 게 있었을까요? 제시한 거는 없고 보니까 뭐 녹취록에 이정근 씨가 돈을 받았다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 이제 이정근 씨가 진술을 한 거죠. 내가 천만 원을 받았다. 진술을 했다라는 것인데 제가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당시에 뭐 이정근 씨가 돈 달라고 요구한 사람이 나 하나만은 아니다.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이 과연 누구의 돈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소상히 밝혀달라. 그리고 나는 그 압수수색에 나오는 사건 기록의 내용을 보면 돈을 전달한 사람이거든요. 전달한 사람이라는 건 준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준 사람을 저는 만난 적도 없고 또 그 사람한테 돈을 받은 기억이 전혀 없어요. 또 본인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뭐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걸 좀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제 사건이 이제 두 가지인데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3월 30일 3월 30일 전당대회 전에 캠프가 구성되는 과정 속에서 자원봉사자들 밥값이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한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윤관석 의원이 이제 뭐 돈을 의원들한테 뿌렸다. 이거는 4월 27일 28일 사건입니다. 날짜가 다르네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완전 한 달 차이로 두 가지 사건이 다른 사건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다른 사건인데 이 윤관석 의원이 돈 봉투 돌린 사건 중에서 나한테 돈을 줬다라는 그런 혐의 사실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녹취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녹취록의 내용이 뭐냐면 원래 이정근 씨하고 이제 윤관석 의원하고의 대화로 녹취록에 나오는 내용인데 원래 인천 두라고 땡땡땡은 안 주려고 했는데 애들이 나를 보더니 형님 저희도 주세요 해서 봉투 세 개를 뺏겼어 라는 녹취록이 있지 않습니까? 윤관석 의원하고 하는 거예요. 네. 윤관석 의원하고 이정근 씨하고 그런데 인천 두라고는 이름은 안 나오고 인천 두리라고 돼 있는데 이정근 씨가 추후에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은 이성만이다. 그래서 나한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윤관석 의원하고 나하고는 같은 7, 9학번이다. 나이는 한 살 많은데 나랑 같이 7, 9학번인데 내가 윤관석 의원을 존칭을 써도 형님 이런 표현은 안 쓴다. 60 넘어가서 같은 학번끼리 내가 형님이라고 하겠어요. 더군다나 윤관석 의원이면 애들이 이런 표현 절대 나한테 안 쓴다. 하대도 안 하고. 이거는 잘못됐고. 두 번째는 그게 4월 27일, 28일 사건이라고 하는데 4월 20일경에 제가 송영길 후보 쪽에다 공식으로 300만 원을 후원을 했어요. 공식으로 후원한 사람이 뭘 내가 그걸 받겠어요.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그런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문제는 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선거법 위반 사례를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후보자가 당선이 돼서 노래방에서 노래하다가 노래했는데 100점이 나왔어. 그러니까 돈 좀 내셔 해서 기분이 좋아서 5만 원짜리를 냈어. 그런데 그걸 사진을 찍어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더니 이거 선거법 위반이다 해서 아웃도 된 사례도 있고 그런가 봐요. 약간 비슷한 사례로. 그러니까 뭐냐면 정치인들한테는 정치인들이 어떤 말을 할 때는 과장도 하고 좀 희아화하기도 하고 다양한 표현으로 쓰기는 하지만 돈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억격해요. 왜냐하면 돈 문제가 잘못되면 자기 정치 3명이 끝나는데 그런데 이걸 보는 사람들 앞에서 3명이 서로 보고 있는데 거기서 돈을 나눠준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돈 봉투를 돌렸다. 지역장회의를 통했다. 상황시장회의를 통했다. 국회의원들한테 돌렸다. 이런 내용들을 다 공개적으로 모아놓고 돈을 돌린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상황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과장되거나 좀 희아화됐을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정치를 해오면서 느꼈던 일반 상식하고는 이건 이해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3가지 혐의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길래 전부 틀렸다. 옳지 않다. 그렇게 제가 주장을 했죠. 다른 얘기는 없을 거예요? 검찰에서요?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다음에 하신 거 검토하고 사인하고 그래서 제가 한 대로 다 들어가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오래 걸린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나름대로 항변을 다 충분히 한 겁니다. 본인들이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논지를 가지고 얘기하면 나는 또 그거에 대해서 본인들은 정치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상황에 대해서 사실을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사실을 내가 정확하게 설명하고 진실은 이런 것이다 라는 점을 제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드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와서 조사를 받으실 때 다른 증거나 정황은 제시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이번에 거는 이정근이 녹취록 대목 갖고 조사를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보니까 이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녹취록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언론 보도에 나온 녹취록 중에 상당 부분이 실제 녹취록, 실제 녹취록의 대화의 한 줄 또 다른 녹취록의 대화의 한 줄 이렇게 짜집기 하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언론에 내보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되고요. JTBC에서 보도했는데 그렇죠. JTBC가 그 많은 분량을 짜집기 한다고? 저는 그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검찰에서 짜집기 된 걸 주어서 똑같은 논리로 얘기하니까 똑같은 논리로 얘기하니까 그리고 이제 실제 녹취록을 실제 한 대화 부분에 대한 녹취록 한 대화 부분에 대한 녹취록을 전부 다 그걸 봤죠. 전부 다 그걸 보면서 응답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걸 다 보실 수 있었구나. 왜냐하면 자기들이 증거를 제시해야 되니까 내가 볼 수 있어서 본 게 아니라 거기서 범죄 여부를 추궁하려니까 나한테 녹취록을 제시한 거 그건 내가 녹취록을 본 거죠. 한 줄만 제시할 수는 없으니까 한 줄만 제시할 수는 없으니까 전체를 제시하니까 그리고 어차피 법정에 가면 녹취록을 다 제시해달라 신고 물품 제시해달라 그렇겠죠. 왜냐하면 우리도 항변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추궁 이런 검찰에서 조사를 할 때도 그 녹취록을 다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시를 보니까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자기들이 녹취록으로 봤을 때 범죄에 우려가 있는 내용이 있거나 뭐 그런 관련된 사실이 있다면 그런 걸 선별을 하고 그런 것만 취합을 하고 그걸로 짜짓기에서 범죄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 구성을 했는데 빈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녹취록에서 이정근 씨가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돈 천만 원 받았어 이런 내용이 아예 안 나옵니다. 그리고 돈 천만 원이라는 특정도 돼 있지 않아요. 그런 거는 나중에 이정근의 진술로서 메꿔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어떠한 내가 그때 돈 천만 원을 줬을 어떤 정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녹취록을 가지고 범죄 구성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이제 말하자면 관계자의 진술을 통해서 만드는 거고 이거를 왜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미리부터 터뜨렸을까라는 의문이 거기서 풀린 겁니다. 결국은 이거 자체의 범죄 구성 가지고는 안 되니까 여론을 호도시키고 그다음에 이거를 범죄인으로 아예 사회적으로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이거를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이게 언론 프레이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언론 프레이를 더 나아가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우리 당,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고 다른 의원을 더 소환하겠다 막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명 소환하겠다 뭐 하겠다라는 얘기를 쭉 흘리면서 제가 오죽하면 공개적으로 출석한 이유가 뭐냐면 아니 서로 날 일정을 조율했는데 뒤에서 다 흘려 그리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야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앞으로 공개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공개 출석을 한 것이고 앞으로 일정 관련 등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내가 공개적으로 얘기하겠다 이렇게 제가 진행을 한 거예요 진행을 한 건데 이렇게 흘리기 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여론을 바꾸려는 이미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정권을 비호하기 위한 정치 세력으로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걸 이번에 조사받으면서 피부로 완전히 피부로 느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배경도 그런 겁니다 첫 번째는 범죄적인 차원에서 사법적인 차원에서 내가 그동안 의심받는 거에 대해서 아 이거는 나는 결백하다 이런 것을 항변할 필요가 있어서 나온 면도 있고요 사법적인 차원에서 두 번째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론재판을 한다든지 또는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는다든지 온 정치 세력이 하나로 뭉쳐서 지금 국민의힘 당하고 해서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봐서는 이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검찰이 정치 행위를 하는 윤석열 정권을 비호하는 천명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두 가지로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하나는 범죄 여부가 과연 있었느냐 그 범죄 여부가 있었으면 앞으로 그 범죄 여부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거듭날 것이냐 이 문제를 하나를 따져야 되고 두 번째는 검찰이 이런 사건 내용을 가지고 정치에 활용하고 정치를 호도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면 이 정치 탄압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싸울 것인가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범죄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왔던 민주주의의 역사를 과거시한다고 그러면 그때는 앞으로의 민주주의를 담보할 수 없다 과거에도 4.0 한국대회 5.0하고 전두환 정권 시절을 보면 그들이 언제 우리 민주화운동하는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을 좋은 일을 합니다 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지 앞서서 변상욱 교수님이 얘기했지만 딱 그런 식으로 저 사람들 성을 활용해서 범죄를 저질른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 화염병도 치고 이거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 북한하고 서로 짜고 용공한 사람들이고 이런 죄목을 가지고 해왔던 겁니다 이제는 그런 시절이 지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범죄 사실이 있는 것을 교묘하게 활용을 하고 파련치범으로 몰고 파련치범으로 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구속해서 구속해서 거기서부터 진술을 받아내서 또 다른 사실을 까고 하는 정치 행위를 이미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의 민주주의 위기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것이 바로 검찰공화국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보여주는 행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 문제 사법적인 문제? 제가 문제였으면 제가 처벌 받을게요 내가 결점이 없다고 내가 결백하다고 주장을 했지만 내 재판 과정에서 정확히 싸워서 이 문제 해서 만약 내가 유죄 나오고 문제가 된다면 그때 내가 정치를 은퇴하든지 그때 내가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반면에 이것을 활용해서 정치 검찰화하고 민주주의를 탄압하려고 하는 그런 불원적인 생각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우리 국민들이나 또는 우리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우리 많은 분들이 이 문제는 함께 고민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의원님의 이런 생각에 대해서 민주당은 참 답답하죠 답답하죠 사실 민주당은 제가 스스로 탈당을 했습니다 억지로 탈당하신 것 같던데 억지로라기보다는 억지로라는 표현은 당내 분란이 많고 불안감이 많다 그래서 그래? 그렇다면 내가 탈당하겠다 그리고 이미 그 이전에 송영길 전 대표가 프랑스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내가 탈당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송 대표가? 네 송 대표는 전체적인 총괄적인 운영한 책임자인데 본인이 탈당하겠다니까 나는 구체적인 사건의 연루자잖아요 그 연루자가 탈당을 안 한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시당위원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걸 보니까 나도 탈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좀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하시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상황을 지켜보자 하고 지켜본 거예요 지켜보는데 여론도 안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당내에서도 말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그렇다면 어차피 내가 사법적인 과정에 들어가서 밝힌다면 그 결과로서 내가 입증받는 거지 내가 당내에 있다고 해서 내가 입증받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당에 그렇게 입장이 어렵다 그러면 내가 탈당하겠다 그래서 내가 탈당한 거예요 윤관석 의원이 어제인가 조사받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걸 어떤 사람은 돈봉투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도 프레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의원님도? 그건 완전 프레임이죠 프레임 저는 그렇게 보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 거라고는 물론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은 소상히 알지는 못해요 그때는 요원님은 걔네들이 적시한 시점이 3월 말이었고 저는 3월 말 이쪽은 4월 27일 제 거는 경선 캠프가 구성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가 공직선거법 제가 국회의원대는 이런 공직선거법에서는 정부가 선거 공용제로 해서 돈을 대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분은 지난번 선거 끝나고 한 1억 7천만 원이니까 6천만 원 정도 보존받은 것 같고 또 선거 관리를 공공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당대표 선거는 그렇질 않아요 그거는 당내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를 하고 정부가 돈을 일절 대주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가 해주는 거는 뭐냐면 1억 5천 정도의 후원금을 받을 수 있기만 받을 수만 있습니다 말하자면 1억 5천의 후원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당도 선거를 치르려면 행사도 치러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후보자들한테 기타금을 받습니다 그럼 후보자가 기타금을 그 당시에 당대표 후보자가 8천만 원을 냈어요 그다음에 이거 권리당원이 중요한 당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당사자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알리는 게 문자메시지밖에 없어요 당시에 문자메시지를 한 번 보내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2,500만 원 내지 3,000만 원 듭니다 한 100만 명 되니까 그러면 한 5번 보낸다고 하면 1억도 더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 5천 갖고는 택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사무실로 얻어야지 그리고 240개 위원회를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후보자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통비나 숙박비 국박비 숙박비 갔다가 서울에 왔다 다시 잤다 다시는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투어를 시작하면 쫙 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 들어가는 기본적인 경비에서 경비들이 엄청 많이 듭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들은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은 정치자금법은 뭐냐면 정해진 방법으로 돈을 주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돈을 준 경우에는 전부 다 위반이에요 법률에 의해서 나온 거에요 법률에 의하면 그러다 보니까 뭐 내가 그런 불법을 저지를 수 없기 때문에 말로는 달래고 이해는 되니까 이해는 되니까 그래 그래 우리 힘들어 해 알았어 정치 현실에서 그런 거니까 그래 그래 힘들지 너 견뎌보자 견뎌보자 하여튼 나도 알아볼게 이러면서 시간을 차일피 미루고 거기서 딱 자라서 안 돼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기는 좀 이건 어떤 정치활동을 구성하는 과정으로 보면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달래고 이렇게 하다 막판에 30일 날 제가 안 된다고 딱 자른 거고 그거는 경선 전에 캠프가 구성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거고 윤관석 인장이 돈 봉투가 사건은 4월 27일 28일 때 일어났던 일인데 이때 일어났던 일들의 문제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돈을 사람들한테 쭉 있는 데서 나눠주고 이런 거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정치 도의도 아니고 예전에 박희태 전 의원이 그것도 개별적으로 다 몰래 몰래 돌린 걸 고승도 의원이 제출해서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구성한다는 건 그건 말이 그러니까 검찰이 이번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자기네들이 자기들 방식으로 짠 거야 자기들은 조직 문화에 익숙하잖아요 조직적으로 다 같이 모여서 회의하고 결정하고 나가자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공통 아시쯤은 다 받아 먹고 검찰은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 그런데 그런 식의 어떤 자기 식의 문화를 가지고 해석해서 잡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가 4월 27일 28일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시겠죠 제가 느낌으로 봐서는 상당 부분이 좀 허구화되어 있고 돈 봉투라는 돈 봉투라는 어떤 단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더불어민주당의 부패성 이걸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보면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뭐 얘기되고 있는 건 얘기 예상되는 김남국 의원도 지금 코인 뭐 있었고 그 다음에 다른 의원들도 계속해서 지금 불려들어갈 거다 민주당의 의원들이 기다리고 있다 특히 개혁적 성향으로 우리 의원님처럼 검찰과 싸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럼 허구인가요 소문인가요 그건 뭡니까 지금까지 하는 거 보면 지금까지 하는 거 보면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별건으로 얻은 녹취록 아닙니까 별건으로 얻은 이정불 씨와 다른 어떤 사업가의 문제 속에서 발생한 알손수뢰죄라고 하는 문제를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얻은 별건의 녹취록인데 이거를 교묘하게 자기들이 직접 쓸래니 이건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하니까 언론을 먼저 던져주고 언론에서 그걸 다 분석을 못하니까 대충 분석을 해줘서 좋겠죠 제가 예상 추측건데 추측건데 그렇게 해주고 언론에서 터뜨리니까 언론에서 터뜨리니까 우리는 조사할 수밖에 없다 해서 조사를 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했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잠깐만 고대문이죠 이후로 이런 식 시스템을 계속 하겠죠 성공적이니까 이거 보니까 국민들 여론이 바뀌고 그 다음에 제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깨는 데 유용하고 또 그동안 우리한테 좀 협조적이지 않은 걸 넘어서서 공적적인 의원들의 녹취록이 나왔다면 그걸 고가가세해서 어떤 사실로 만들고 그러기 전에 먼저 언론에 터뜨리고 그런 것을 아마 계속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이정근 씨가 그런 녹취록한 건 자기가 습관적이에요? 이게 스마트폰의 자기가 한 거는? 그거는 저는 어떻게 보냐면 아까 얘기했던 알손수레제 박우식 씨하고의 돈 문제인데 지금 이정근 씨는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단 돈을 빌린 거다 박우식 씨한테 돈을 빌린 거고 돈을 갚은 정황 일부는 갚았다 예를 들면 10억을 빌렸는데 그중에 6억인가 7억인가는 갚았고 남은 건 3억밖에 없다 이런 식의 서로 공방이에요 공방인데 박우식 씨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 나 네 얘기 다 녹취록 담아놓은 게 있어 박우식이라는 사람은 지금 등장인 어떤 사람이죠? 그 사람은 이정근 씨하고의 관계에서 이정근 씨가 알손수레제를 하게 된 당사자예요 그러니까 박우식 씨가 돈을 10억을 줬는데 이쪽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거구나 관계없이 관계없이 그러니까 박우식 씨는 주장하는 게 이정근 씨가 역할을 해서 어려운 문제 풀고 그런다고 약속을 해서 내가 돈을 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정근 씨는 그게 아니라 둘의 충분 관계가 있었고 일하는 거야 같이 도와달라니까 도와주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나는 돈을 빌린 것이다 채권 채무 관계다 이렇게 서로 대립되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박우식 씨도 녹취록을 들이 깐 거예요 깐 거에 보면 거기에 야야 이거 부탁을 좀 들어줘 이거 좀 도와줘 이것도 할 수 있지니까 내가 이성만 의원도 잘 알고 내가 누구누구 실장도 잘 알고 장관도 잘 알고 이런 내용이에요 이거 보면 알선수레치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박우식 씨도 엄청나게 그걸 녹취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정근 씨 입장에서는 저쪽에서 막 녹취를 하고 그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면 자기도 대학 논리로 그런 녹취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대학 녹취를 켜놓은 거죠 그래서 녹취를 켜놓고 이거를 이제 말하자면 계속 녹취를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도 대학하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전화 통화하는 내용도 내용을 다 녹취된 거죠 다 녹취된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 문제가 아까 박우식 씨 박우식 씨라는 분하고 문제가 돼서 검찰에 이제 말하자면 구속이 되고 그러고 나서 자기도 아니다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스마트폰을 제공했는데 뭐 제공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핸드폰이 나온 거고 그 핸드폰 내에서는 뜻하지 않게 뜻하지 않게 어? 우리 당에 전당대회에 있었던 내용들이 막 나온 거예요 막 나오니까 검찰이야 이거 뭐야 이거 봐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작년 8월 9월에 아마 이정구 씨가 구속된 걸로 한 거니까 이미 그 당시에 이 녹취록을 많이 알았을 거예요 갑자기 알고 있었던 거네요 그러면 그때 불러서 조사를 하고 그렇지 그리고 이성만 의원 돈 줄게 줄게 이런 날인데 그럼 얼마를 준 거냐 물어보면 되지 묻고 물어서 이거 정치작업법 위반이요? 아니요 당신 기소하겠어 기소하고 법청 가서 싸우면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거를 시간 타임을 보고 이거를 짜내기를 한 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플레이한 것은 이것은 뭐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건 뭐 활동한 게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정영길 대표는 지금 조용해요 검찰도 뭐 나가겠다는데 뭐 못 나가게 검찰에서 아직 부르지 뭐 않으니까 조용한 것 같고 이 사건이 앞으로 그럼 어떻게 우리 이성만 의원님은 어떻게 싸우러 가실 겁니까? 일단은 저는 제가 오늘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 문제로 싸우려고 해요 하나는 이제 법적인 차원에서 내가 결백하다 무죄다 이런 거를 확실히 해서 당당하니까 오늘 언론에 나오신 거죠 시청자분들이 공개조사로 응하고 기자 인터뷰 다 응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여기 기자 인터뷰나 기자회견을 할 생각을 가지고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저도 몇 차례 전화드렸었는데 있었는데 이제 말하자면 그 돈봉투 사건이라고 하는 부분에 내가 마치 묶여있는 형식으로 되다 보니까 내가 얘기를 해봐야 결국 공격만 받는다라는 당내외의 걱정 이런 게 있어서 그러면 내가 좀 시간을 기다리겠다 해서 기다렸던 거고 오히려 그러길 좀 잘한 면이 있죠 왜냐하면 저도 많이 정리를 했으니까 정리를 하고 또 검찰도 조사를 받아서 정확히 검찰이 생각하는 게 뭔지도 파악할 필요가 있어서 그때까지 기다린 거고 그래서 앞으로는 사법적인 차원에서는 제가 열심히 변호사들과 상의하고 해서 법적 투쟁으로 나갈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인가 이게 이미 검찰은 더 이상 수사기관이 아니에요 정당 하나 빨리 만드셔야 돼 검찰당을 우리 검찰당을 하든지 해서 빨리 당을 만들어서 빨리 정치 일전에 나서라 이미 나서고 있지 않냐 그런 점을 저는 계속해서 얘기하고 싸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나를 구속해서 하겠다 그러면 구속영장 치겠다 그런 것 같아요 치겠다 그러면 저는 거기에 당당히 맞서 싸우겠어요 그리고 어차피 그럼 그거를 국회 본인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회기 중에는 구속영장이 하면 국회에서 그것을 체포 동의안을 처리해야죠 그건 회기 중에는 그렇죠 기회기 중에는 뭐 할 수 있고요 나가셔서 그거는 영장심사 받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저 영장 뭐 이렇게 친다 그러면 쳐라 그리고 제가 뭐 국회의원들한테 뭐 뭐 이거를 뭐 부결해달라 뭐 이렇고 별로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부결하면 내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렇고 뭐 법적인 잣대에서 법적인 잣대에서 일단은 싸울 생각이고 뭐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그동안 별로 능력도 없고 별로 할 일도 없는 놈을 전 우리 국민들이 사랑해서 국회의원까지 시켜준 거 아니겠어요 그게 내가 살아있는 마지막 정치적인 소명이 아닌가 제 정치적으로 뭐 잘되고 못되고를 떠나서 제가 어디에 있든 이 문제는 제가 하여튼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그동안 소중하게 지켜왔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저 끝까지 싸울 생각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장지원 의원 얘기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니 뭐 뭐죠 안 하셔도 되고 이거는 그냥 뭐 상임위에서 상임위에서 장지원하고 설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어디 왜 그런 거예요 이 사람 이제 뭐 약간 이제 장지원 의원이 그 당시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말하자면 국정원의 보안점검을 받아야 된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된 사례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국정원은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기관이고 선관위는 헌법기관이에요 독립된 기관이에요 그걸 대통령이 지휘를 받는 기관이 뭐 보안점검이라고 하지만 점검을 하게 되면 오해 소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선거 개입을 할 수 있고 중립성을 훼손하는구나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장지원 의원이 이제 그날 상임위 때 그 여러 의원들이 이제 물어봤는데 그 선관위 의원들은 이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장지원 의원이 뭐 지나치게 위원장인데 지나치게 막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조사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그걸 계속 추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이제 내가 이제 무속이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에 한가운데 있었는데 이쪽으로 옮겼어 이제는 무속이 되니까 국힘 쪽으로 옮겼구나 국힘 쪽 나이는 매일 끝 용혜인 의원 그보다 바깥쪽이 된 거예요 용혜인 의원 옆에요? 네 용혜인 의원은 그래도 기본소득당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다음이 다음이 제자리야 그러니까 내가 바로 이렇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아니 좀 그런 걸 질의를 하려면 정식으로 위원장 시간에 질의를 하든가 아니 사회보다 말고 뭘 그렇게 다그치냐 그거 내가 좀 뭐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갑자기 내 일신상의 변동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렇다면 나 신상 발언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이제 언성이 오가고 한 사건인데 아마 오늘 뭐 장재원 위원장이 아마 좀 상임위 과정에서 좀 좀 무리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 아마 유관 표명을 할 것 같아요 오늘 해관이가 있습니까? 오늘 5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할 것 같고 저도 뭐 그렇다면 뭐 내가 그렇지 뭐 뭐 소리 지르고 뭐 이런 건 잘한 건 아니니까 이거 여부와 상관없이 그래서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응대해서 대응할 생각입니다 자 우리 장피디 지금 우리 댓글창에 여러분들이 많이 의견을 주셨거든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시의적절 시간입니다 짧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성만 위원님 응원합니다 믿습니다 라는 댓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도배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끝까지 싸워주세요 진짜로 힘내세요 힘드시겠지만 버티시면 반드시 이깁니다 개혁파 의원들만 괴롭히죠 힘든 시간 잘 버텨주세요 네 이성만 인천 서굴 지켜라 부평갑 아닙니까? 부평갑이죠 둘 다 지켜주세요 이성만 위원님 일단은 부평갑부터 지켜야 됩니다 둘 다 지켜주세요 서굴은 나중에 좀 지키고 이성만 위원님 최대한 많이 얼굴 보여주세요 진보 유튜브 방송에 많이 출연해 주세요 네 그냥 민주당 의원들 싹 다 때리는 겁니다 뭐가 있든 없든 무조건 프레임스 이익이 당할 때 등 돌리면 당신이 당할 때 또 등 돌릴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깔끔한 설명 엄지척 이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청자분들도 아니 당당하지 않고 제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장시간 동안 말이죠 한 40분 얘기 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판단부터 하셨을 거예요 제가 예고 방송을 했을 때 그리고 분명하게 또 얘기하시시고 정직한 눈빛으로 얘기하셨기 때문에 아마 언어로 여러분들이 다 혹시나 우려없는 분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시청자분들이 싹 가셨고 이제는 화이팅하시고 싸워달라 라는 격리의 말씀입니다 어머님 힘이 나시죠? 네 하여튼 뭐 제가 하여튼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봐요 앞으로 남은 내 정치인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진짜 하나님이 소명을 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좀 힘들고 좀 고통스럽긴 했지만 이런 소명 끝까지 지켜내고 하여튼 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승리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 자주 모셔야겠습니다 네 자주 나올게요 윤석열 못하는 거 있으면 그냥 다 의원님 불러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